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 현재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큰 기열했다. 자신들이 정말 잘했다. 이렇게 공치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애국심 하나로 나서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더욱더 과감하게 아마 사전투표 조작을 강행했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이 감시단체를 만들어서 한 마음으로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윤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진단을 하겠지만 제가 3부 대선에서 여당의 사전투표 조작의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우선은 부정선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아우성에 상당한 부담을 조작하는 그런 선거꾼들이 느꼈을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능한 티나지 않게 표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마일드한 사전투표 조작으로 이번 3구 대선에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작에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에 크게 드러나지 않도록 부드러운 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실행해 옮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역설적인 것은 본인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2월 11일부터 국민의힘이 경쟁적으로 사전투표 동료에 나섬으로써 역대 사상 최고치인 36.93%의 그런 사전투표율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3구 대선에 참가한 총투표자 수 가운데 절반 정도가 사전투표 표를 던진 겁니다. 기존의 최고치인 27%를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이것은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한 여당의 선수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주 뜻밖의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야말로 천재 1호와 같은 그런 기회에 해당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으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리는 이 건형 등의 일군의 선거 조작군들이 바로 이런 큰 행운에 방심한 겁니다. 한마디로 뜻밖의 대박이 터지니까 이제 이겼구나 이제 승리겠구나 이렇게 그냥 본인들이 판단한 겁니다. 지난 1월 20일 날 이례적으로 사전투표를 동료하는 황교안 후보를 맹렬하게 비난할 정도로 민주당으로서는 스스로 사전투표 가 가장 중요한 이번 3구 대선의 아주 조작 대상임을 스스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국민의힘이 요구한 3대 조건 가운데 qr코드 사전투표에 인시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사전투표 관리관에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끝까지 불법을 고수한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검찰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지휘 라인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겁니다. 누가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았고 그것을 어떤 라인을 통해서 거부했는가 그 두 가지 세 가지 조건 가운데서 사전투표를 먼저 까는 것을 제외한 qr코드 문제와 개인 도장 사용권은 바로 그 두 가지의 수단을 이용해서 이번에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도구였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측으로서는 그리고 선관위를 움직이는 선수꾼들 여당의 그런 조작꾼들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엄청난 행운처럼 대규모의 그런 사전투표율이 나왔기 때문에 큰 행운을 안게 된 것이고 그들은 마음을 놓은 겁니다. 방심한 겁니다. 이번에는 아주 쉽게 이기겠구나.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조작 마일드한 조작 티나지 않는 조작을 감행한 겁니다. 막판에 우상우 선대위원장의 주장이나 송영길 당대표의 은행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은행 등은 모두 다 이긴 것은 기정사실하고 몇 퍼센트로 이기는 것은 우리가 결정한다 그런 강한 믿음이 깔려있었기 때문에 표정관리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명분관리 우리가 승리했을 경우에 어떤 이유로 승리한다 이런 명분을 만드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300만 표 내외의 사전투표 조작 정확하게 얼마가 조작됐는지는 아마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최소한 7%에서 최대 10%의 격차만큼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규모가 정확하게 조작규모가 얼마인지 누가 관려했는지 어떤 지휘계통으로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었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등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고 또 며칠 사이에 그런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아마 대략적인 그런 규모들이 조작규모들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2월 11일부터 권영시의 선거대책본부장 김기현 원내대표 이형 국회의원동을 이어지는 사전투표에 대한 동료 발언이 있었고 나중에는 당의 아예 공식적인 그런 입장으로 사전투표 동료에 나섰습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까지 사전투표 동료에 나서서 37%까지 사전투표율을 올리는 믿을 수 없는 그런 패착을 두게 됐습니다. 현재 선거법 구조로 보면 어떤 정치인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가 조사권을 발통하면 정치신명까지 끊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괴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괴물이 선관위가 지금 얼마나 무소불위의 기관인가 하면 조사권을 발동하고 나서 조사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검찰고발로 바로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당일투표 동료를 선거자유 방해죄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가지고 황교안 전 총리, 민경욱 국토부 상임 대표 그리고 제가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고발한 사람이 저고 그 다음 날 민경욱 대표와 황교안 전 총리를 고발했습니다. 선관위가 저에게 조사를 통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게 했습니다마는 그냥 첫 번째로 시간을 좀 늦춰달라 그렇게 응답하니까 바로 그냥 검찰을 그냥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고 그리고 담당 변호사가 현재 이 건 우리가 본 바로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뭐가 문제인지가 지적하게 되면 이쪽에서 변호사가 대리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검찰 고발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완전히 개나 돼지로 보는 겁니다. 국민들을. 현재 선관위가 국민들을 개나 돼지 염소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국민이 대하는 겁니다. 괴물이 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 이번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기쁘해야 되지만 그렇게 날뛰고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는 정말 하나님의 개입으로 한국인들이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선거 공정성 문제를 확보해야 되고 더 이상 이 땅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되지 않도록 모든 그런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절대로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민주당이 4.15 총선 이후에 침묵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선거 공정성 문제를 해결해줘야 될 야당인 국민의 힘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과 하태겸 등은 그야말로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종의 세장 노력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 나선 사람들은 바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지 못했다면 조작선거는 수십 년 그리고 그 이상을 이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정치인이 할 수 없다면 국민들이 우리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과 후손들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해야 되고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나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4.15 부정선거와 3구 선거 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에서 120여 건 가운데서 5건을 뭉개고 있는 것도 조속한 판결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국가를 내란제에 준할 정도로 국가를 위기에 몰아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다면 도대체 누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윤석열 후보 주변 첫 건 인사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저는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 어디 의인 한 명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 어디 의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늦게 나섰고 민경욱 전 의원은 2년 동안 그냥 그야말로 광야에서 외치고 있지만 그 많은 이런 재검표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변호사 조력은 물론이고 단 한 명의 참관인들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부패한 그야말로 웰빙 정당인 겁니다. 모두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예당과 야당을 떠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가 등장하든지 공정선거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지금부터 시작이다고 생각하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좌익들은 선악 개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좌파들은 선악 개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과 이익을 위해 가지고 도구화할 수 있고 수단화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또다시 업무와 조작을 통해서 권력의 탈취를 시도할 것이고 또다시 그때가 되면 국민들을 부정선거의 덫에 빠져도록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로 인한 유익함은 마약과 같습니다. 한 번 그 재미를 본 자들은 절대 그 재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정선거는 마약입니다. 마약과 꼭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 2021년 3구 대선까지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천재의 이루와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누가 이 땅에서 권력을 쥐더라도 공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나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정치인들에게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입 하나 뻥긋했습니까? 그들이 불의에 한 거였습니까? 그들이 불법에 한 거였습니까? 단 한 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까지 마지막에는 사전투표 동료에 나섰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뭐든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진 다음에 허둥뒤둥대는 유비무안 정신이 참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얼마나 참담한 그런 경험을 하고 밤을 지시해왔습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자유, 생명, 재산, 행복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정말 선거 부정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나라 만들기에 여러분과 함께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자식과 손자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역할입니다. 우리의 선대위에 희생과 피 땀 위에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을 다음 세대도 더 누려서 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